오늘의 시그널은 워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믿을 것은 반도체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소의 끝과 끝에 앉아있는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잖아요. YB와 OB로 대변되는. 지금 저 PBR주의 힘을 실어다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고PBR, 고PBR 그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 그냥 숫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시소가 한쪽이 이쪽이 올라가버리니까 이쪽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둘 다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가 의도적으로 올려가지고 아까 말한 그거죠. MC가 나중에 후에 유재석 씨가 될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사람을 몸값을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주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MC로서의 자질이 없는데 그냥 제작진에서 유재석 씨 몸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이 MC가 너무 돈을 못 받는다 해서 그냥 돈을 몸값을 출연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력이 그냥 만약에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더 폭락합니다. 몸값이. 그렇죠? 이거는 그 시장 경제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만약에 다 같이 그냥 좋게 되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고PER, 고PBR을 주는 것도 아니고 로봇 같은 것처럼 인공지능처럼.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화학주나 자동차 그룹처럼 완전히 PER, PBR을 바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성장성도 있으면서 안정적인 것이죠. 어느 정도 궤도위에 올라왔는데 그 궤도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성장을 하는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덜하다는 거죠. 우리 시소에서 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튀죠. 그냥 가운데 적당히 앉아있으면 팀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시류들이 시끄러우면 그냥 반도체가 답이에요. 지금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 계속 수율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수율 얘기. 워트도 수율에 관련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만 보면 되겠죠. THC가 주력이에요.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동진 세미캠이 감광액 발라주는 거죠.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회로를 입히는 거잖아요. 노광자가 빛으로 회로를 입히는 건데 감광액이 균일하게 도포되게 주변의 온속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THC예요. 감광액이 고르게 도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불규칙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빛으로 회로를 입히는데 삐뚤빼뚤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피자로 예를 들어도 토마토 소스가 불규칙하게 발라져 있으면 그 위에 토핑이 불규칙하게 울퉁불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THC입니다. 결국 워트, 반도체 수율을 지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 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트는 지금 반도체 수율을 조절하는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다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9천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자리 왔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1만 2천 원이니까요. 1만 원 부근 9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주당 한 2,500원, 3천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만 2천 원을 점령하면 또 그 윗 단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만 2천 원 정도 목표가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